루마! 잠깐만. 이걸 뭘 활성화를 시켜줘야... 잠깐만. 이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 님들아 도움 좀? 아, 이거구나? 야, 너 들어가. 빨리 들어가세. 나한테 힌트를 내놔. 까막노리라 아부진이 잘 부르라 음악을 싫어하니 알았다 해봐 바어, 수모아, 바어, 수모아 아니, 맞지 않았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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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모아, 수모아 수모아 아드레에스, 그 말 폴라, 그 말은 폴라, 그 말은 해봐 폴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해봐 소라 호라 호라 에너지가 플랫폼이 계속 해봐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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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 어떻게 가능할까? 제 생각은 템포로 마직 위험한 것들은 위험한 것들은 위험한 것들은 위험한 것들은 누워드의 누워드가 그 말은 왜 더 나아지! 휴대전화 모두 잃어버린다 도망간다 뭐라아 저... 이곳을 잡았다! 에너지가 적혀있어! 어디야? 잘한다! 덤비라고! 덤비라고! 다시는 안 돼! 미워! 조심해, 폴더! 가 이 새끼들아 나 잡았다 봐봐! 에너지가 일어나다 나 왜? 이 새끼들아, 아, 할매다! 할매 떨었... 이기 어렵지? 아, 나 저 할매 진짜... 아, 나! 에너지 리프팅이 거의 다 됐어! 아, 이 새끼 뭐야? 할매 어디갔어? 할매 죽여버리겠스! 또 오나? 또 오나? 또 오나? 또 오나? 아버지! 이 새끼가 빠졌어! 우리 모두가 흩어져!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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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대가리 위험한 순간이였어 여기있어 어디로 가야겠지? 도착해 믿어 준비되어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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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와 이거 연출해 미친다 왜 안개 GIS 연출은 미쳤어 미쳤어 왜 죽여야 해 어, 개 Hook 너 한번уля . . . . . . 잘 알았지? 잘 알았지? 잘 알았지? 잘 알았지? 잘 알았지? 계속 움직여야 해 계속 움직여 나아 그 칠량에 나가기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요? 존나, 둘러가야 돼 아버지 지금 혼수두지마 나도 알아 아잇바이챼씨끼들 언차티드도 PC판으로 곧 나오지 이 새끼들 일단 돌고 시작해야 돼 뭐야 아 나 인형이였잖아 이게 뭐냐 자 가자 아 맥니와 모디 도르도 도르도 항상 에이사라는 말이었는데 도르도 아이사라는 말이었는데 도르도 아이사라는 말이었는데 돈은 다 먹어야 돼 도르도 아이사라는 말이야 신드리도 괜찮을까? 도르도 아이사라는 말이야 도르도 아이사라는 말이야 아 깜짝이야 이 씨발마 야아아아아아 아 내 도쿄이 아니야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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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너무 가짜같은 것 같아 내 방패 어디갔어 아이 넌 뭐야 어우 어 난 느려졌어 야 저 새끼 좀 잡자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똥침만 하는거야 에이 아 아 아 야 야 더러운 녀석들 뭐야 이거 룬소안 멧돼지 시라야 운이 좋다구요 아 너 뭐하냐 참 아 이것들은 또 뭐야 으 아 으 4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으아아아아아 어우 다음으로 gospel 차리라 이새끼들. 그래도 정신 못 차릴거야. 세대맞고. 다 알았넘들. 아 sobie maybe fully believe it. 저 짖끼들 뭐야. 내가 도стр 저건 어떻게? 야 니가 쏴. 이거 어디야? 이거 아 비켜 임마 이 짖끼야. 아, 씨바람이 진짜 저게 야 방패 어디갔냐 아, 왜 등신아 아, 왜 이렇게 박자가 느리지? 왜 이걸 다 처맞고 있지? 죽일 놈이 없어, 죽일 놈들이 위험해 아, 힘들어 교활함의 표상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잠깐만... 왜 방패가 안 켜지는지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보니까 아... 입력 선택에 HDMI가 되어있네. 아... 어쩐지... 디스플레이로 바꿨어요. HDMI 하면 60프레임 밖에 안 돼요.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반응속도가 느릿한게 그 다음 게이밍으로 들어가서 어... 게임 플러스에 익스트림 맞네 아... HDMI로 되있네요. 어... 반응이 느린게 HDMI 때문이야. HDMI가 60Hz 밖에 안 되는데 제한이 걸려버리거든. 어... 반응이 느린게 HDMI 때문이야. 어... 반응이 느린게 4의 이디엇 선을 나타났네. 야 너는 울려 없어. 도깨업그레이드 제한이 아lee 도깨업그레이드를 어디에서부터 가르치고 일부 도깨업그레이드 도깨업그레이드를 볼까? 앞둬리 대부분 유행하는 음원은 wins 아... 이걸 강화한다는 건 좀...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네, 돈이 많으니까요 돈 많으니까 애기 것도 좀 해줄까? 뭐 굳이... 에헤... 재료가 하나도 없어여 어차피... 예, 재료도 없어여 어차피... 예, 재료도 없어여 어차피... 예, 재료도 없어여 예, 이거 서리의 축복 보다 지금 그지 같거든 어, 왜 이거 안 빠지냐 어, 왜 안 빠지지? 아, 쿨타임 때문인 것 같은데? 아, 이씨 어? 아니, 이게 왜 장착이 안 돼? 장착해야 되는데요 어, 이, 제가 뭐 어디 가서 붙여와야겠다 이거 뭐 어디가서 붙여와야겠다 나 이거 장착해야 되다 나 나 근데 여기다 지금 박... 돈 발라 쏘나 저걸 어째 먹는다 아, 제세형 대기시간이 잠깐 내려가기 전에 딱 보니까 보스전이거든? 이거 이제 바꿔줘야 돼 뭔 127초야 샹! 왜 이렇게 오래 걸려? 127초 동안 지금 저걸 못 바꾸고 있어 127초 동안 된 것 같아요 됐어요 아, 이거 바꾸는데 진짜 쿨타임 됐잖아 아, 이제 바꿔주네 어... 방어구 룬 소켓에 모든 도끼에 던지기의 6% 증가 어... 좋고요 힘과 룬을... 이건 다 필요 없고요 아, 난 그지같아 아... 난 그지같아 아... 난 그지같아 아... 저 놈들이 아까 그 놈들 시타바리구만 오이, 모이 아니... 마이... 싫으니... 그지같아 아버지가 야, 이데이 딱 좋아 아... 오죽 타이아몬 거져 으깨 놔둬! 내가 럭을 받을거야! 미치겠네! 너는 왜 그래? 나의 아저씨... 너는 좀 더 큰일이야 내가 미안해 내가 럭을 받을거야! 이 옆 Neo 그러지 못해 안녕 누나 KR Mon elegan 오통이 그거는 죽지 자기 여기 올해 Created 올해 저 verbs 나 Rights Jaime детminster 쥐Book 자k! 자켜보게 돼. 도망간다 성룡식 싸움이다 이새끼야 못풀어 모틸 나가 크게 싸우는다 이 작은거 아 여기 안 막아줘 다치고 다 쳐맞어 원래 성형식 싸움이야 아 아 다 맞어 아 무서워요 아우 대충해줘요 좀 양반아 아 내 목소리를 다치고 하하 정식이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그녀는 눈을 닦아났어 너의 목을 닦아났어 내 목을 닦아났어 내 목을 닦아났어 그녀는 그녀야 내가 내가 먹으러 가끼리 나의 성의 도로는 도착하자 맨! 죄송해요 나와! 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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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서, 혹시 어디피 awful 죽여버리겠다 이제 몰랐던 players 멘사히 번거되겠어 명 87 무슨 Streets 뭐야? 쌍놈이 새끼들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죽여버리겠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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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떻게... 너는 잘 모르겠지 자, 놔둬!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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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온 녀석들 저놈 친구 놔두고 내빼! 뼈가 돌아온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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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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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뼈! 뼈야! 아니! 안 돼! 조금만 내가 괜찮아 그래, 뼈가 괜찮다 봐봐 그를 봐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충분히 좋겠군 그렇다면 여전히 가게 할 수 있는 곳을 가면 어디에 가야 할 필요가 오우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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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잼 칭 니 오우주리 미니 고기만디 ulo 오오오 Ambassador 하지만 너 죽였어 아시아는 여기가? 근데... 제 아버지의 쪼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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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쯤 나머지를 지쳐야 한다 나머지를 지쳐야 한다 또 이것도 또 기가 막히게 더러운 데 숨겨놨어요 이 사람을 죽여야 해 으 으 으 돈은 봤고 으 으 아 이거 쏴봐 이거 으 으 저기서 하나 때 갖고 저거는 붙이면 되고 하나는 도대체 어디있어 니가 가지고 있냐 이렇게 아 저 쌍놈이 스키 저기 마지막 하나가 도대체 어디있냔 말이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도대체 어디있냔 말이야 어 아 내가 분명히 아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랬지 이상하다 했다니까 내가 딱 봐도 내가 적인거 같았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헬의 방을 좀 강화하는데 쓰는거잖아 어 그럼 사과는 사과를 안줘 아이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거 하나 찾으려고 난 사과가 중요한 거였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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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아 아 그리고 으 으 으 으 가자고 나 도끼 업그레이드 안하고 왔다 도끼오 그레이드 하고 가야죠 사과 때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도끼오 그레이드를 안하고 있었네 내 도끼 70 존나 세졌음 나 갈래 나와 다 나와 아 이거 어디다 또 똥쳐 와야 되는데 조각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야 너 이거 바꿔라 아 니가 바꾸는게 아니라 잠깐만 얘 바꾸는게 이거지 음 저게 될 리가 없지 여기 있구만 아니 미친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하고 있어 역시 내 아들이 철은 계속 나오고 시랄이야 자윤의 핸드위치 뭐? 이곳이 뭐지? 크레토스라면 그냥 여기서 저기서 점프하면 안될까 아저씨가 이거 이거 딱 타 빨리 타라니까 이제 시키지 그냥 보이 뭐더냐 보이 얘 어디갔냐 보이야 아 탔네 아 이거 진짜 빨리 빨빨리 안해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할 수가 야 일단 내려 도끼 없어졌어 아 뭐 이래 이거 안 되나 봐 이제 됐어 뭐 이딴게 나이스 뭐 뭐 이거 먹을 거 그 땅은 없고요 이따 가자 아 으 으 으 으 아이쿠! 여기 통 여기 통 우선 창 죽은 놈들이지 가자 우리 모두 다 해냈어 죽은 자이언트? 죽은 자이언트? 죽은 자이언트? 무슨 말이야? 배 타고 마녀한테 간다 마녀한테 바로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닥이 생긴다. 그곳은 요튼하이프의 검은색 룬의 요튼하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칫솔을 찾았다 그 칫솔은 그 칫솔은 어디에 가진 것 같다 그 칫솔은 그 칫솔을 잃는 것 같다 상자를 주면 상자를 부수면 돈을 주는구나 근데 그게 폰돈이야 에이 링미르 마지막에 그 칫솔에 있었는데 너는 그냥 시작한 소식이었다 그 칫솔에 대해 뭐라고 말했지? 그 칫솔을 얘기해 봤다 둘이 엄청난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싸움은 그냥 재미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삶은 더 바쁘다 그는 정말 싱싱한 삶이었다 이해하겠습니까? 아들아 정확히 충분히 충분히 마지막으로 오딘의 최종의 전쟁이 더욱더 영향적인 것 같다 그는 그는 그녀들과 함께하는 것 같다 그는 그녀들과 함께하는 것 같다 좀 더욱더 놀라웠지만 하지만 마지막으로 오딘은 그의 죽음의 전쟁을 맞추고 분명한 바니아의 여왕 그녀의 설탈의 권력이 아니지만 그녀의 바니아의 매직으로 오딘은 오딘은 오딘이 오디아의 역할을 통해 엄청난 설명 중이었구만 그녀의 여왕은? 그녀의 여왕은? 그녀의 여왕은? 그녀의 여왕은? 그녀의 여왕은? 물론 그녀의 여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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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요 여기요 어 여기요 세군데나 여기요 네군데나 장난치나 지금 여기요 여기요 틀림없어 어 잠깐만 저 시간지 아니잖아 애매하단 말이야 여기도 어 진짜 애매하네 여기 아 아니 진짜 마지막 세 개 진짜 너무 애매해서 아 아 아 애매하게 만들어놔 이씨 뭐 해주려고 와우 티림의 가슴이 또 다른 또 다른 뭐 야 공부해라 뭐 아무것도 없잖아 잠시만 저 저 아 근데 저 저 저 저 저 저 뭐 다른 데는 없고요 야 이씨 아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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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이상하더라 자, 저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아뇨? 자, 저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아뇨? 악취 Where are the frameworks here? They are central answers 끓일 ойipper 더 할 것 같다 사실… looking right When i'll explain i'll tell you how i'm saying 이건 necessary 너 정말 많이 배웠어. 내가 좀 가르치게 해. 뭐해? 그럼. 너 이미 말해. 읽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읽는 게 잘 알아. 그냥 이 를 안 해. 너는 그 중간에 있는지? 오케이. 그래서 그 룬은 여러가지 것들. 어떤 천국들, 어떤 천국들, 잠시만. 오! 너무 빨리 가고 싶어? 미안해. 아니, 저거는... 그치지 않으셨어? 네, 그치지. 그치지... 그치지? 아, 저거 미친다. 그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모두가 생각해, 그치지, 그치지, 아, 천천히! 너는 웃음이야! 왜 죽을래? 내가 아무거나 웃을거야 싸우! 싸우봐! 아, 너는 웃음 너는 아버지야, 디민? 너는 왜 부모님한테 받았지? 그녀는 짓이야, 닥리네 아아악!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봐! 어머니야! 아,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잘 아는라인 것 같아요 아아악! 너가 내 새로운 아름다운 아름다워 딱 후에 죽을때둬 너의 죽음!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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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아가! 죽여버리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오빠 안가? 가자 악스피 4,500이나 줬어 이렇게 느리게 어떻게 가 위에 딱 올라가면 프레어가 딱 탈탈 탈탈 프레어가 길지 않네 후회 17개월 구독 고맙다 오 딘의 눈은 너희, 형님 특히 당신을 죽여 죽는 그의 자원들을 죽인 것 같네요 베아의 소라가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잘 움직이였어요 누가 다가가고 나를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죽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죠? 저에게 큰 현대가 몸에 의견이 미성한 것들은 몸에 의견이 났어요 천국을 잃은 것 아니지만 천국을 믿고 자신을 믿고 그것이 그냥 마탈을 수 있겠죠 거의 다 있었습니다 어.. 대가리는 그냥 자석이요 자석 빡쳤어 자석이요 자석이요 질병이 더 심해졌다 프레이더! 문을 열어! 둘 다! 우리의 도움을 받았다! 여성, 들으시나요? 이는 항상 그들의 주인이다! 분리! 그 형은 누군가! 그래! 여기가? 내는 안쪽이 없다고 하죠. 이 형은 정상적인 일종, 그 형은 정상적인 정상의 영향력을, 정상적의 정상의 정상의 영향력을, 과거가 있는 Christmas. 이 책임을 할 수 없다고 하며 도와드리소는요. 당연히요. 나는 한 요소로만 있는 이자인공에 대한 현지 숲을 구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 제 한숨을 제한으로... 흠, 흠 죽음 죽음이 죽음, 기억나요? 이것을 기억해 이 땅은 영원한 곳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9라운드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야 돼 집에 블라이드가 있어요 뭐해? 네, 멀렛 너 빨리 가야 돼 제 건물에 도착한 길이 있는 곳이 있어요 가져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길을 찾으세요 아무것도 필요하다면 내가 다시 보내주세요 그 차가의 마음으로 그리고 디렛이 지내자 이제 이제 그래 그리아 마지막으로 말했네요 아니 당신은 정의의 목소리로 불가능합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내가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목소리로 뭐 많아 하면서 새엄마고 양 헬로하임 모든 곳들 너 괜찮으세요, 형님? 내가 뭘 해야할게 내가 와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과거의 신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간다 가 제 과거의 생각들이 다 떠오르겠구나 오마이 갓 내 손에 죽었지 너는 아티나 내 손을 꺾아 졸았네 야 졸나맛있어 자유주행이라니 아까 프레이어가 줬던 룬 때문에 자유주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 집이다 가볼까 뭐야 이거 아 꺼져 자유주행 저쪽으로 자유주행 좌우 좌우 왼쪽으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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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럿 스마트들 끝났지 임마 다 남았나? 일어나 임마 일어나 임마 블레이드 꺼내야 돼 드디어 블레이드다 페이토스 하면 역시 도쿄보단 블레이드지 도쿄보단 블레이드 드디어가 도쿄보단 블레이드 도쿄보단 블레이드 롱스탕 많이 낡았구만 스파턴 그도 고맙다 꺼져 아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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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ill never escape. You cannot change. You will always be... ...a monster. I know. But I am your monster no longer! 다 되어졌어 다 되어졌어 다 되어졌어 다 되어졌어 다 되어졌어 다 되어졌면 다 되어졌면 그의 참 Bi-J 다 되어졌면 다 되어졌면 다 되어졌면 다 되어졌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블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요 어 마이 갓 혼돈의 블레이드가 지금 심사 이게 다야 아 하나도 안 풀렸어 일단 구매 원서 전투 안 되고 추가 보너스가 없어 일단 가질 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블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잠시만 잠깐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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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돌아가 저는 확실한 것은 충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디에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저는 그의 정렬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기나? 죽은 드디어 플리스와 달라가지고요. 에이! 너 외국의 기술을 잃어버렸어! 아름다운 나라와 다른... 그게 뭐지? 내가 그리스도 못 봤어 그건 가족의 헬로우야 아니 그리스도 없지 형... 제 형과 저의 형들은 미올니르의 미올니르의 이디오크림을 만들어줬어 저는 퀄리스에서 알고있어 림... 림 스페셜... 헤헤... 아시리? 멍게 하는거 아니지? 아시리? 아니... 내게은 삶입니다 제게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전에... 모두가 다가가야 할 일일 때 조금 더는 삶을 주지요 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저 혹시 블레이드의 달 운 좀 허접하더라도 좀 살겠는데 아 이딴거 필요없구요 도끼룸 말고 이 새끼 아 판매하면 안되지 아 혼돈에 불꽃이 있어야되네요 어 존나 비싸다 내가 가지고 있는걸 업그레이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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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따위는 없다 아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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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션 헬하이프 떠나오게 고고고고고 아 으 오래 걸려! 나 와라 내 아들을 죽인 자 내가 여기 왔지? 여기저기 이놈이 다 있구만 여기저기 이놈이 다 있구만 여하여 프로댄크는 이 조그만이 생길 수 없네 그래서, 이 화면이 다 나갔다 헬하임 뭐지? 아니, 우리 나름에 관한 곳도 안고 하지만 벨트의 가슴을 날아가고 제이의 뮤지컬이 데려다니는 헬하임의 곳에서 미션을 지켜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원합니다. 그냥 이 분을 지켜봐요. 그 분을 지켜봐요. 아, 이곳은 이곳을 다시 만날 수 없을래요. 불을 사용하여 그 헬멧불로 불을 지켜봐요. 뭐지? 많은 이유는 그 불을 다시 돌아왔어요. 자폭 이곳은 다이네 이곳은 이상한 잔이네 오늘이 더 많다고? 지금 바빠 상자가 있었다고? 아들을 구하는게 더 힘들어 더 급해 잠깐 이게 이쪽에 있으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아이씨 역시 나의 추리는 언제나 지대로 맞는게 없어요 저것들이 아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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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끼 봐라 너도 일로와 너도 일로와 너도 일로와 다 나와 아이씨 이끼들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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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벗겨야 더 돈을 받으세요. 아, 넌 수술이구나. 다 뒤졌다 이제 큰일났다 이제 대박빡 뭐한거야? 아 왜그래요? 누구야? 누구야?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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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하나 침 침 ㅁ 영원한 어, 아니요 아니 멍하 кож 휴 에스라 이 부분은 거기에 흑끝한 Sin 은 위원한 결국 그의 그의 능력이 아 주인 아 그의 시발 신 개 문 열어어 오랫동안 불쾌할 것 같다 자, 너무 늦게 싸우는 것 같다 여기가 맞나 봐 이 길은 우리에게 도착할 수 있을지 도착할 수 있을지 올라갈 자리가 없거든, 지금? 아, 저기 닿지가 않잖아! 빨리 아들 구하러 가야 된대요! 어? 뭐 우째 먹지? 야, 여기 아냐 여기 아냐! 내가 아무리 병신이라도 과거의 홍을 내가 딱 보니까 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알 수 있어요 감각이 딱 와 여기인 것이지 뭐요? 아니, 저건 그럼 저기 왜 있는 거야, 저거? 이게 어떻게 올라가, 이거? 여기가 위험한 위험한 여행을 받는 것 같다 나와라! 이 길을 죽이는 곳으로 죽여야, 이 죽은 미끄러울 것 같다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이 길을 일을 지키는 곳에서 지키는 곳에 있는 곳으로 더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어디에 있는 곳이 좀 이상할 수 있을까? 대파나팡 뛰겠구만 사과나 좀 주지 좀 어 이거 어떻게 불이니까 이걸로 그냥 아 저걸 못먹네 저거를 네 저건 돌아올 때 먹든지 에 있을 때 해야 되겠네 그 강렬지 그리고 그 지퍼들 죽은 자들 다 여기로 온단 말인가 죽은 자들 다 여기로 온단 말인가 그 심장을 말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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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일으켜라 뭐냐 딱 봐도 허잡이구만 이놈의 심장을 얻으러 왔었 좋아 이videmment 너enn *** 약국이 될꺼야? 어 이게 안먹히잖아? 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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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지랄 떨지말고 빨리 붙어 이 새끼야 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고마워!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 나와 이슈끼들아 자아파야 사아파 사아파야 사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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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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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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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he heart brother. You'll have to get your hands dirty. Rb. You won't murder me. You're killing me. I'm going to kill you. Keep it back. ...rb. ...aah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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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h... 님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곳은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그곳은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그곳은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그곳은 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간다. 헬로는 그들의 관계자들의 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예아! 쒸! 언제 왔냐? 몇 달 왔냐? 정말 빨리! 내 아버지를 줘! 왜? 내가 도와줄게 말했고, 내가 도와줄게. 이리와! 자! 내 장량의 기술이 다 있구나. 다시 돌아오세요. 네. 너는 내 고향을 못해?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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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탈이 있구나! 이 장량의 기술은 그냥 마지컬의 고위에 가고 있겠습니까? 불을 내놔! 그럼 불을 내놔! 불을 밟아! 그 작은 방울에 붙어 있는 줄 알았다 망자들은 꺼져라, 죽기 싫으면 이 말에 끊임없이 하나씩의 악신들 너무 오래 걸렸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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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너네들 꺼져줄래? 빛을 가져와야 되거든? 아 뭐야? 이것들이 다 돌아왔나? 빛이 어디갔어? 가만! 아저씨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잠깐 빛이 어디갔어? 빛이 어디갔어? 안"; 빛이 어디갔어? 아 이것도 애가 없어가지고 아 저 딴 거 필요 없어 죄송합니다. 형은 아직은 안 붙어 쥬스는 아버지였지? 지금 안 돼. 우리는 죽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그 부분은 대답하지 못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작은 눈을 담을 수 있겠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아 이제 빨리 가세요 옆에 있는데요 역시 님들은 대단해 내가 볼 수 없었던 걸 보더니 나같이 동체시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본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야 자부 늘려시오 아 미안 빨리 지나가야 하니까 꺼져 지금 지금 급해 괜찮아 뒤도 안보고 튀면 되거든 아 아이 젠장 이 새끼들 꺼져 있을게 꺼져 문이 안열리자노 бы 그 도착했다 자, 이제 집을 가야겠다 더 힘든가 어리석이 나 아비 하신다면 나는 기산대 무슨 나 미술 뭐 미술 나 나 블레이드에 낄 룸 같은 거 좀 안 파냐 너 아 이딴 건 다 필요 없고 도와 장착 도교 자르는 자원이 부족하고 아이 참 아.. 자원이 없어요 다 쓰레기에요 생명력이 6 증가한다 운이 10 증가한다 이 땅과 뭔 필요 위험.. 다 쓰레기 필요 없네요 야.. 돈 내놔 다 필요 없는 거에요 혼돈의 블레이드.. 에.. 아.. 뭐 붙일 게 없어 뭐.. 그래도 대충 가면 되지 형님.. 애들을 안 죽여 놓으니까 뒤에서 계속 저 표시가 나오고 있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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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조금씩 안아주지 내가 너는 천국을 싫어했지만 정말 그들은 그들은 안 걷는 걸까요? 그 녀석한테 아무것도 안 말하지 그 녀석에 아무것도 안 말하지 호박, 형님, 호박, 호박 그 녀석이 잘 알게 그 녀석을 잘 모르는 것 같지 봐, 알았지 그 녀석을 다 싫어해 그 녀석을 다 싫어해 그 녀석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 녀석을 다 싫어해 그 녀석을 다 싫어해 아들에게 한 시간 더 받아놨어라, 이 자유를 잘 도와드리라, 이 자유를 잘 도와드리라. 그럼 도와드리라, 이 자유를 잘 도와드리라. 모두 연결해, 사람아. 이를 아무것도 안 쓰더라. 정말 고마워. 그 두 장례를 모르네. 어? 프레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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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잘 업그레이드 한 거야 이게 스킬을 이제 선돈의 블레이드에다가 넣을 수가 있겠지 아 아 이건 좀 굳이 다 다 열어 돈 많잖아 돈 많을 때 다 열어놔야지 돈 많을 때 다 열어놔야지 도둑 도둑 됐다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손의 손으로 손의 손으로 예수는 예수는 일을 나는 이 고통을 하지만 기도를 예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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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자. 내가 당신도 그 아이도? 그는... 그는 그의 그의 끝에 뵙게임을 본다. 그의 인생이 그의 룬을 말한다는 뜻이었다. 어... 내 손에 너무... 작은... 너무 도와주지 않네 그는 그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겠다고 그의 죄인은 그의 죄인은 물론 저의 모든 것을 다 했었고 저의 필요는... 제 필요는... 제 두려움을... 그가 필요한 것 이전에 그가 필요한 것 이전에 그는 그는 너무 늦게 봤을때까지 그는 너무 늦게 봤을때까지 그는 너무 늦게 봤을때까지 4도로 맞춰놓지 그는 믿을때 그는 믿을때 사실은 간단하지 않지만 그는 그의 아이들에 관한 것이지 불러올테일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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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게 망치대로 그를 제게 지금 생각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요. 알겠습니다. 아, 할 수는 잘가 잘가야 할지요. 지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 있을지요. 제가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나? 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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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랄까? 감사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헤네티트 했지, 너는 기다려야 해, 회복해야 해 너는 충분히 했지 너는 항상 내 문을 닫아야 해 저기 갈게요 저 가요 진짜 가 어디가? 그럼, 모티가 우리 멍렬히 멍렬했을 때 우리 티어의 공원을 구경했을 때 네, 검은 룸을 찾으려고 아들, 여기에서 길을 찾는 걸 알 수 있어? 어, 잘 모르겠어 당연히 말이야! 우리 공원 필요해 잘 모르겠어, 생각엔 잘 모르겠어 알겠어 강해진 블레이드 남는 스킬을 갖다가 얘한테 몰아주자 아 나 너한테 몰아줄게 싹 다 몰아준다 웬만하면 너한테 신경 안쓰는데 내가 귀찮아가지고 몰빵 해준다 누가 뱀을 물렀을까 누가 뱀을 물렀을까 야 눈치 빨라 why do you say nothing you said I was trdest you think I'm weak because I'm not like you I know I was never what you wanted but after all this I thought 히게도 일으켜드네 히게도 일으켜드네 히게도 일으켜드네 이런 해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신을 생활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나는 천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데 너도 신이다 히게도 일으켜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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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재 Light 히게도 일으켜드네 히게도 일으켜드네 히게도 일으켜드네 히게도 일으켜드네 iltrose 히게도 일으켜드네 히 chacun 히게라는 western 히게도 일상 um, 바로 죽을ári의 나는 천국이야 내가 주인공이 된다면 내가 울어 버릴거야 내가 너의 희망을 빌어낸다 천국이야 나는 산타모니카마저 그딴 짓을 할 수는 없겠지 그것은 약속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여행을 할 수 있겠지 나의 희망을 빌어낸다 나는... 천국이야 나는 당신의 천국을 알 수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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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번호는 몰라도 카드번호는 많이 팔았지 고고고 나는 당신을 들을 수 없겠지 나는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없겠지 당신이 잘 안 듣고 오지 않게 시간 하나씩 교체하는 것을 알 수 없겠지 그래서 너의 모든 걸 알고 계신지? 내가 잘 알고 근데 내가 더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이 알고 계신지? 나도 역시 사실은 내가 다른 분이 알고 계신지? Freya는 분명히 Barak과 Sindrik? 그들은 안 필요한지 알고 계신지? 그들은 다 알고 계신지? 그는 그는? 그는 왜 그는 우리에게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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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전에? 그 날의 부모님의 부모님은 그는 그의 처음에 내가 볼 수 있는가? 그는 그 사실은 헤이, 우리 바로 돌아가야 할 것 같지? 우리? 그니까, 우리 하나야. 우리 뭐하나 할 수 있잖아. 그래? 다시 한번 해볼께요. 불편을 해볼께요. 이리와! 읽어주세요 죽은 자유를 먹기 위해 내일 생활을 향해 오, 그 자유를 좋아해 내가 이 말을 너무 좋아 뭐야? 못 읽어? 어떻게 좀 해봐 뭐 맘마 뭐 뭐 임마 말 좀 해봐 뭐야 아버지 까막농이야 아버지 아버지 모른단 말이여 그게 답변이야 세상에 흠,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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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죽는다 나 아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이곳은 어떤가요? 그녀를 잊지 않냐? 엘이의 사업을 우리에게 일을 벌어요. 아니, 충분히 알았어요. 우리가 천천히 말했을 때. 그녀를 가득한 것들은, 우리의 작은 고민을 보냈어요. 다시, 우리의 그가 없나요? 아, 그냥 천천히 기억하는 건 저는 너무 강한 기분이 느껴져요. 혹시 지금 조금 더 좋은 기분이 느껴졌는데 힘에 의한 큰 결혼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자신에게 영원한 것들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것들은 그가 Tyr did. 사람들이 정말 사랑했지요? 아! 오일이 전쟁을 수는 한가? 그녀의 전쟁을 수는 한가? 그는 국가를 못하고 싶다. 그녀의 전쟁을 수는 역할하고 그는 이를 수 있는 지는가? 권! 들은 죽는 것이죠 그녀의 전쟁을 수는 없죠? 그는 그녀의 전쟁을 수는 없죠? 그녀의 전쟁을 수는 없죠? 그녀의 전쟁을 수는 없죠? 네, 생각보다 티어 정말 좋아해 왔어요 티어 믿고 그 마음이 아닌 정신에 없었을 때 죽는다 그리고 그 지도를 지지하는 것 같고 그 다른 문화를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곳이 못할 수 있어야 할 수 있겠지 하지만 Odin 항상 지은 지지하였다 지지하였다 티어 이마스와 함께 공부하였다 이는 이 지도를 사랑하는 티어 보여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든하니, 요든하니!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면 티어과 자이언트와 함께 작업하고 있는 것만큼은 이는 티어과 자이언트와 함께 작업을 했을 것 같다. 이는 어디가? 잘 모르겠어. 여기가 없었구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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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더 쉽지 않음 어떻게 생각했냐? 분명히 그렇다 그럼? 자막에서 찾아와서 어쩔 수 없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이곳에 도망간다 형님, 거기다! 헬멧이야! 아, 그거 말해버렸다 너가 병원에서 헬멧에 도착했을 때 너의 치료를 받았을 때 누구냐? 나의 경험이었다 이곳은 브로크가 새로운 여행을 잡았다 브로크에게 도착했을 때 브로크가 있는 곳이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2층으로 가야되는거 아닌가? 2층으로 가야되는거 아닌가? 4층으로 가야되는거 아닌가? 1층으로 가야되는거 아닌가? 2층으로 가야되는거 아닌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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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놈아 도망간다! 이리와, 형아! 그건 불쾌적이네. 아, 마홀랜드에서 뛰어내려 옛날에 워내볼린이 있었는데 너는 띄워야 해 네, 띄워야 해 우린 띄워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은 왜 너너너라 어? 어? 뛰어가야 된다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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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순질나게 하고 있네 저게? 어? 아니 저게 왜? 저거 저거 왜 저래 저거? 어? 어?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기야 저기 저기 에?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데 저걸 어떻게 아 이건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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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말도 안 돼 아 이건 już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우리 이제 부자야 크레이토스 크레이토스 뭐지? 크레이토스 정리하십니까 안 잊지 않게 왜 우리는 여기 네 오케이 공부해, 빨리 숙제해 저의 대신 나라에서 아주 멀쩡한 나라에서 여기에서 아주 멀쩡한 나라 천국이 살아있어? 아, 네. 많은, 많은 천국이 좋은, 나쁜, 나쁜 그런 것 같지 않아, 난 두려워 자 뭐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 새끼 들어 컴온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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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돌았나 어 뭐야 다 돼진다 그냥 아우 진짜 형 크레이소스야 다 죽여버리겠스 다 끝냈나나 다 끝냈나나 다 끝냈나나 뭘rato 말해 나게 중요할 때지 당신이 중요할 때라고 하나 어디있어? 하나 어디있어? 하나 어디있어? 하나 어디있어? 하나 어디있어? 와우! 그거 거의 다 죄송했구나 그럼... 이 맥주의 맥주 좋아해 와우! 봐봐 그냥 뭔지를 몰라 OK? 내가 할 수 없는지 의미가 없잖아 내가 의미해 supposed to stop 그냥 너는 종애하는 신을 싫어하는 Brief이 아니겠지 누군데가 있는데요 어? 요 근처에 글자가 있어 찾아야 돼! 어디 글자가 있을까? 알아놔 나 도끼 꺼내 이런데 숨어있을지 몰라 나머지는 어딨지? 사과를 구해야 돼 나머지는 어딨나? 사과를 구해야 돼 어? 야 이 갸 뱃뱃뱃뱃 뱃뱃뱃 뱃뱃DER 뱃뱃뱃 어떡해 잠깐 잠깐 기다리고 아 씨밤 어딨지 진짜 사람 열불나게 하네 그냥 앤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뒷부분 없어요 어디 있지 기적의 시야라고 얘기하지 말고 알려줘 아프리카 퀵 비워준다 아 어딨지 저기 바로 앞에 어디 임마 저건 상자고 돌멩이를 찾아야 된다고 돌멩이를 아 돌멩이 어디 있을까 아 아 아 아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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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사과. 사과를 얻을 수 있어. 아, 젠장.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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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말과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알겠어? 내가 싫어하지 않나. 내가 싫어하지 않나. 그냥 내가 싫어하는 건 내가 필요하지 않나. 오마이갓 아 나 이거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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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완벽해 완벽해 나머지는 쏘 와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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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좋았어 사과 사과나 뿔피리 1. 가위로 1. 복무 이 한 방지 더 작년소 정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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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같이 내려오고 달려서 달리면 갈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순차적으로 된다, 이러면. 못 지나가지. 아우, 셰이. 저 중간 거를 같이 올라가게 하고 올라가자마자 뛰어가는 거야 그게 나의 계획이지 같이 올라갔다 됐어 완벽하죠 나와 이 새끼들아 나와 봐봐, 월프 자이언트야 스콜드와 하티 그렇군요, 날과 밤이 되었고 랩나라그가 눈과 눈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렇군요? 티눌룸? 몰라요. 잘 어울려야 할 것 같으면, 큰 벽에 있는 벽에 있는 것 같으면 좋겠어요. 너는 정말 즐거워지지 않나? 神님? 어떤 놀라운 곳에 있는 한 장면을 보냈어? 아마 어머니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원하겠지 내가 볼 수 있을까? 아마 그쪽으로 내가 그... 아... 흘러가나? 아마 우리의 범파베스에 들어갈 수 있을까? 더 잘 볼 수 있을까? 올라가는 길이 있나? 올라가는 길이 없어 여기로 어떻게 올라가? 여기로 안 올라가지네 저 위에 난간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 이리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기둥을 못 봤어 다이아몬드 말이죠 깨부자가 될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 말아오죠 저 워프 다이아몬드 말아오죠 다이아몬드 말아오죠 아, 저 미친개저기 돌아왔나 아이 라이가 아니라 다 갔나? 다이아몬드 말아오죠 너네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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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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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은 정말 바라노이드였다 아, 오디언에 고 offer라, 좋은 이유만으로 퓨! 아마 이쪽이 아닌 것 같아 제일 위에 있는 건 저거 맞지 않니? 저거 맞지 않아 저거? 저거 맞는데?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단 말이지 각도 안 나오고 뚝 떨어지는 거면 몰라도 애매하네 야 이거 읽어봐 중계에... 뭐 옮겨 놓을 때도 없는데 저거는 이 길이 없는 것 같지 않니? 그곳은 또 다른 곳에 그곳이 가고있어 일단 저걸 빼고 아 닫지도 않아요 와 벌써 사라지는걸? 잠시 옮겨 놓으려면 밑에 있는 거 밖에 없는데 밑에 있는 거 내려오기도 전에 이게 사라진단 말이야 잠시 옮겨 놓을 자리가 있어야지 이런데 들어가나? 잠시 옮겨 놓으려면 밑에다가 놓으면 돼 그럼 밑에다가도 할 수 있지? 해봐 그걸 왜 난 바보같이 그걸 아 역시 난 똑똑해 아 천재인 거 같아 개똑똑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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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ại 야 너 뭐라 그러는거냐 중에 야, 너 뭐라는 거냐? 야, 너 뭐라는 거냐? 왼쪽 왼쪽 인정 damn 왼쪽 왼쪽 잘했어, 아들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그게 뭐지? 도망간다! 잠시만! 그 녀석이 뭐야? 아버지! 앞에서! 한국 민내 도로를 마주시기 바랍니다! aids! 지혜를 놓은 테이블! 뭐? 지혜! las기 때문에 지혜! 지혜! 예전의 한단이지! 그리고 당신은 정지! 전달이 생기셨습니다! 저 칼 알았다 하지만 그 칼은 죽였다 잘 죽였다 잘 죽였다 잘 죽였다 불쌍한 녀석 알았다 알았다 하지만 그는 죽였다 룬은 없네! 우리 다 됐어! 우리 다 됐어! 안 돼! 도전을 올려줬어! 다 됐어! 우리 다 됐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들아 너가 태어났을 때 두 칼을 만들었어요 나를 사는 inclination of my own and this land. 하나가 для myself, 그리고 네가 준비를 할 때 하나가 для 당신. 오늘은 그 날. 아카라가, 너의 유일한? 아니. 우리는 아들끼리. 우리는 더이상. 그 안에서 제일 cableshot, 고맙다. 그럼, 너는 더 나에게 나의 힘인 줄 알아요. 알았지?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나, 이 짜리의 힘이 들어간네요. 이 짜리의 힘이 들어간만 한 가지가 들어간만요. 하지만 이는... 그지플리니... 자신의 소통 및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이는... 그지에 있는 진정의 강력을 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는 나에게는 무지 못을 잊지 않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꿈 룰, 봤어? 네! 네! 확실하니? 알았다. 믿어. 그럼 좋겠다. 얼굴을 향해. 오 마이 갓 불속성은 안되고 이놈은 된다 한놈 먼저 죽이는게 낫겠네 아 저새끼 자꾸 방해하자놈 아 저새끼 아 저새끼 아 저새끼 아 저새끼 아 얘 아니지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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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새끼 아 저새끼 아 저새끼 아 저새끼 아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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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불편하지 저런 놈들 버젓한 녀석들 룸 공격 강 드디어 룸 공격 강이 하나 나왔어 없잖아? 룸이 없잖아? 아 룸 공격 강은 밑에 남는 거구나 2개월에 파격적인 강타 공격 57초 괜찮아 다 해냈다 자 이제 나가는 길만 찾으면 돼 자 아들아 나가는 길이 안 보이는구나 아 근데 이 새끼들 어디서 나왔었지? 파래 금고에서 나가기 이제 뜨면 어떡해? 아 밑에 박스가 있다고? 어? 저기 이제 열렸구만 sembl 어어어어어어어어 register 아들아, 까막눈인 거 알지? 하나, 까막눈인 거 아니야. 앉아. 레브너드와 마이너스, 내 태국에 있는 곳. 흠 저건 또 어떻게 안 깨뜨리고 또 싸웠대 블랭노스 도와의 여행의 끝 정말? 생긴 계란다 아직도 잘 안나? 가능하다고 제이 에이 엘 아이 엠 에스 에이 엘 에스 에이 엘 에스 에이 에이 엘 엘 에스 에이 일계가 3개월 구독 고맙다 아버지, 너 왜 집에서 왔어, 여기 왔어? 다른 고향이 없는데, 무슨... 다들 부셔가지고 그냥... 고향이 너무 싫어 그런데, 고향이 그 고향이 좋은데 그리고, 너는 좋은데 너는 다 죽었잖아, 맞어? 네 아, 근데 누군가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지? quiet, head we are we know better huh? sounding more like you're da by the moment ready ready come I think I'm gonna like being a god 똑같아 여긴 다 10만 있어 사람을 딱 4명인가 본 것 같아 we go where we want, we do what we want and now we're gonna go see the time but... that travel room to Jotunheim we can now head back to the gateway on top of the peak and put that magic chisel to good use nobody's getting your way this time, come on I'm gonna tell Sims that I'm shocked I'm gonna have to catch it I'm gonna have to catch it I may have kept your secret too long but now you will keep our secret hmm I still can't read these hey I told you we should come back with the cypher huh I can't read this I can't read this go why are we hiding here? secret is Odin's way we must open up, Teer like as well? Teer in the secret is also 원하는 사유가, 이로 도전할 적이. 우리만이 확실하게 졸업할 수 있어. 이건 자신의 친구들과의 가족들에게 말해야 돼. 완벽한 신종의 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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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를 지 Asi. 어렵다. 다행히 나르가는 여전자의 강원도. 정말. 하지만 여전이 거의 다 끝없네. 바꾸자와 이어지는 것이든okes... 여기 안은 여전자шей 지수의 지수들 하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요. 어머니의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안 가도 아무것도 안 가도 돼. 두 벚꽃! 아버지, 제가 말해? 아니요. 말해? 이 뼈에 넣은 뼈에 넣은 뼈? 오, 제이도. 내가 죽을래. 내가 말해. 내가 말해. 이게 아무것도 없지. 일곱의 일곱.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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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의 관계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아악! 생각해봐요 너희 형은 너희도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그 일은 잘생겼어 음... 그런 것들은 정확해 너희의 말은? 너희들 다 얘기하자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해 한 번씩 해 한 번씩 해 한 번씩 해 알겠어 그래! 우리 작은 사람들의 작은 문제에 대해 듣는 것 같아 10만 사는 곳이야 여기 좀 힘들어 자, 너의 기어를 봐 나의 블레이드를 업그레이드 해 주러 빨리 컴온 오늘 내 작업을 좋아해 그래봤자 20이잖아 왜 다 그지야 뭐 있는 게 없어 쿨다운은 괜찮은데 와 방어 55? 뭐? 장착 저 쪼끔 멋있어졌어 쪼끔 돈이 많으니까 시작해 존나 깔 맞춤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깔 맞춤이야 너 방어 보수 좋은거 있냐? 돈이었구나 미안하다 아 아 뭐지 헤헤 난 이제 좀 강해졌어 자 이제 방어구에 있는걸 소켓을 좀 뺄까 아 잠깐만 내 원래 방어구들 다 어디갔어 둘 둘 둘 셋 셋 셋 둘 셋 셋 셋 날아오 smiled 셋 아... 됐고요 아니 너 말고 소켓 뭐 있냐? 뭐 딱히 있는 게 없어요 아... 저게 아직 사용할 수 있겠네 아직 사용할 수 있겠네 아... 아직 사용할 수 있겠네 아... 너의 마음을 꺼내줄지 강화가 강해 이걸로 끝까지 간다 좋아 어차피 남는 돈 어차피 돈으로 다시 질러버리겠어 강화가 강해 좋은 기술 주문 소켓이 둘인데 소켓이 있나 모르겠네 아니 이딴 거밖에 없잖아 이건 세 개나 되는데 아 뭐야 소켓이 없어요 소켓이 아무것도 없어 아 뭐 안 끼는 것보다 낫겠지 어이C 그지네 그지 소켓을 사도 되는데요 어 야 뒤에 누구 오는데 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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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어마이갓 왜 쳐다보고 있었지 으으으으으 이 자식아 블레이드 그것이 우리를 지켜보는 건가? 오케이, 그쪽으로? 다시 부끄러워 알지, 제가 먼저 질문을 해, 스킵 아마 브론크가 모두 잘못됐어 괜찮아 좋아 내것이야 어 나 블레이드 있지 어 근데 이게 좀 애매한데 일단은 블레이드로 저걸 사활이 되니까 저걸 한 다음 내것이야 동결과 채 동결과 채 이거는 오케이 좋은 거였잖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여기가 길이 아닌가봐 자자 가자 너의 어머니는 안정돼 그녀는 하나였지 너의 끝이야 왜 여기에서 사과를 두 개나 구해야 하냐? 아니 왜 안 돼? 우리 거의 다 있잖아 너는 내가 해결할 수 있잖아 하여튼, 너의 사과를 두 개나 구해야 하네 뭐, 그녀는 천이 없나? 그녀는 천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없을 것 같지 좋아, 사과를 두 개 아 이거 한꺼번에 하자 한꺼번에 하자 아 이거 아멜 넌 우리의 천이도 믿었으면 오든이 우리에게 오든에게 따라와서 그래도 이제 우리의 땅에 죽게 될 것 같기도 해 그냥 우리가 죽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위험한다고? 물론 우리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오딘의 방법은 더 격려지고 정신이 없어서 오딘의 복은 내가 지키려고 해서 이제 이건 내 거야 그쪽으로 돌아가자 그쪽으로 돌아가자 잘 돌아가자 10대까지만 올라가면 돼 돈은 가지고 아들아 잘 다르고 있니? 빨리 뛰어봐, 이 시각을 빨리 뛰어봐, 이 시각을 빨리 뛰어봐, 이 시각을 이 시각을 중간에 먹을 건 다 먹어야지 철만 나오고 아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아놔 너와 어머니가 항상 다가가 다가가 하지만 우리는 티타는 아니지 프레앤는 아니지 거의 산 정상에 올라가고 있구만 아, 어두워 느낌이 좋지 않아 도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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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닛에 대해 저의 제 아버지 코네빅 그 보편에는 그치 그치 보내 그치 어디에 잔뜩 너 죽일 아 아 아 원하자 다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집이였다는 게 말해보지는 것 같아 내가 말해, 안 했다 아, 하나님 우리, 우리... 다 시간을 다 할 수 있어 그 부모님한테 말씀해 주과만 간付기 전에 가만히 찍어 또 패드립을 그러니까 Geschäft 이거 엄마가 더 좋은 칼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지혜에 죽었긴 해 당신의 지혜에의 장식을 죽는거야 당신이 죽은 소가 없지? 내가 너는 죽을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싶어 우리는 천국들이예요 그것은 우리의 목표 지금부터 끝까지 끝까지 너의 목표는 그래서 내가 너는 죽을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싶어 네 하지만 당신 자신에게 언급하지 않도록 언급하지 않도록 누군가 그들은 아무거나 무엇일까? 천국을 죽을 수 있는 것들 왜? 왜? 너는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너의... 톤... 보이오 아무것도 . . . . . . . 모티가 우리를 찾았으면, 벌더는 멀리지 못할 수 있어. 좋은데, 그녀는 좀 더 말할 수 있어. iously, they'll be the same so you can kill her? cuz that's what we do to our enemy's right? cuz he do the same to us I will do only what is necessary and I'll help, no 역시 블레이드가 짱이구만 역시 아들렘이 업그레이드 좀 해놓으니까 쓸만한데 아, 맞아. 이 곳이야. 아, 다 나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 어른 놈들 내가 말하는거야? 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우리에게 주 안하고 있는 건지 내가 교수는 못 배울 수 없지 내가 교수는 도저히 못 배울 수 없지 내가 모든 것을 물어봤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었지 그가 제게 된 것 같아 그러면서 금강에 왜 다녔어? 왜 그를 숨을 수 없지? 왜 그를 숨을 수 없지? 어떤 걸 보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 너가 적용된 것 같다고 말했어 너는 그가 죽는 것 같아 도끼? 도끼 어디갔냐? 도끼를 죽였어? 도끼를 죽였어? 도끼를 죽였어? 도끼를 죽였어? 내가 들었어요. 이것은 도끼를 죽였어. 도끼를 죽였어. 괜찮아. 이리 와, 그거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있어. 나는 다른 것을 알고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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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representa 도끼 날라오세요 뭐해 이 새끼야 어 뭐야 뭐지 아 뭐야 이거 도끼 날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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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 도끈 날라오세요 도끼 날라오세요 도끼 날라오세요 이거 아니나봐 아, 이 새끼를 어떡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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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건가봐 아, 저건가봐 아, 너 뭐하냐? 아, 너 뭐하냐? 어, 이거 지금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새끼 죽여야 되나보네 아 아 아, 허염 어우, 쉣 나 죽어, 임마 아, 이걸 왜 들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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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왜? 이 놈이 안 나지? 가로운 녀석 2번씩 1번씩 1번씩 아니 왜 이래 four 놔, 놔, 놔 it 뭐하고 이어질 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3번씩 5번씩 5번씩 6번씩 5번씩 5번씩 어어? 어어? 잠깐만 아... 쿨다운 20이면 큰데? 아... 아... 또 머리 아프네 이거 쿨다운 20이면 힘이 좀 그지 같아서 그냥 가겠어요 아... 흥흥대는 건 신경쓰지마 잠깐만 원래 그... 걔가 나이가 들면 아 네 그 저기 뭐야 뭐냐 그거 그게 있어가지고 지도가 좁아져가지고 뭐 없는데? 일단 가동길 가자 어우 잠깐 브레이드 예아 어노 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조용히 해라 웃어봐 안 돼 어어? 조용 어 이것도 지금 상소문이잖아 제가 보통 이딴 거 안 읽거든요 잘 피했다 아들 죽일 뻔했다 갑옷 바꾸니까 그나마 포대가 조금 아까는 황금포증 이런게 있어가지고 밴비닐 갖다가 거기다 놓으니까 좀 그렇잖아 아 여기 너무 좋잖아 아 근데 쿡다운이 26이나 되는데 방어가 44에 근데 힘이 좀 많이 딸린다 아 거기다 소켓도 두개밖에 없구요 그냥 가져봐 솔직히 템발로 싸웁니까 그 아니지 않습니까 아 없구요 혼돈 글레이드도 없구요 자 업그레이드 할까 죽음 좋게 3개 되는데 그래 이걸로 엔딩 보는거야 그래 이걸로 이걸로 엔딩 보는거야 아 속객 그나 그전거를 다 빼야겠구나 쿨다운이 28이나 되는데 방어고 나발이고 다 빼 다 빼 다 빼 하나 둘 조용히 해 소켓 다 있지 초용 조용 아 너 때문에 지금 욕하고 있잖아 아버지 이리와 끌려 이리와 끌려 인공 와라 와라